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겁나 두둑여 맞은 뚜하이밍한테는 그의 에이스 행동대장이 루어진이 척 돌아왔었다고 합니다. 여 제일 난다긴다 하는 조폭들 40명을 집합시켜서 뭐 산탄총이며 몽둥이며 긴 칼들이며 연장들을 챙기는데 그리고는 여 조용하게 기차역이 웬난 아지트로 급스파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이 기차역이 아지트 쪽은 어떠했을까요? 네 이 웬난 일당들은 그 뚜하이밍을 너무나도 약잡아봤다고 합니다.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난 줄 알고 이놈들은 지금 한참 아지트 안에서 술을 퍼마셔대고 있었는데 이 한놈당 아가씨 두 명씩 끼고는 지금 한참 꽥꽥 소리지르며 노래도 불러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요 알다달에 있었겠는데 어떻게 그 찾아오는 위험을 알아챌 수가 있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이 계단에 부랴부랴 올라오는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 급기야는 팡팡팡팡 하고 산탄총 소리와 함께 이 문이 툭툭툭 하고 뚫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로즈인 이놈은 역시 이 싸울 줄 아는 놈이었었는데 단번에 그 적들이 기세를 이 누를 줄 아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누군가 자신이 문에 대고 다짜고짜 총을 팡팡팡팡 하고 쏘면 어떻겠습니까? 이 죄에 아무리 배짱이 있고 깡이 있는 놈이라고 할지라도 이 절반을 찔 얼고 들어가겠는데 또한 이 곁에서 그을 안고 있던 아가씨들은 다들 깨악 하고 기겁을 하니까 이 분위기는 더더욱 당황해지겠는데 하지만 에? 뭐야? 어떤 것들이야?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기습질이야? 웬난히 군도를 확 빼들고 일어나려 했었는데 네 그 놈들이 산탄총들이 이미 그 자신이 머리에 척 갖다 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산탄총에 맞아서 이 사람이 아무리 안 죽는다고 해도 이 머리통에 딱 갖다 대고 쏘게 되면 그냥 수박처럼 툭 터지겠는데 굴어라 이놈들 에? 굴어라! 이 들이 닥친 놈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이 대충 봐도 한 4, 50명은 돼 보였다고 합니다. 이 산탄총을 든 놈들이 대여섯 명이나 되었었고 나머지 놈들은 다들 뭐 몽둥이며 이 긴 칼들을 꽉 잡고 있는데 이 자신들이 아무리 어떻게 날아다니다 해도 이건 안 되겠지요? 굴어라고 이놈아! 아이고 개! 놈들은 그 외남과 짱쥔이 다리를 콱콱 내리차면서 굴어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만약 이때 보통 사람들이 없더라면 이 놈들이 굴어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다리가 풀려서 굴을 만도 하겠는데 네 이 놈들은 달랐다고 합니다. 계속해서 꼿꼿하게 서서는 이 도끼 눈으로 째려보는데 굴어? 내 인생에 굴는 일은 없다. 너네 배짱 있으면 당장에서 쏴 죽여라 이놈들아! 네 이만한 깡이 없이 어떻게 그 험하다던 할빈에서 강빠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? 그렇게 40명이서 계속해서 놈들을 콱콱콱 밟아놓는데 야야! 비켜라! 하면서 이 뒤에서 누군가 나오는 거였었는데 허추 이것들 봐라! 아가씨들을 끼고 노래를 하면서 아주 신이 났었네? 에? 내는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말이다! 놈들 뒤에서 이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대가리와 몸통에 이 붕대를 꽁꽁 싸면 두 할빈이 처음 나오는 거였었는데 이 두 할빈은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곁에 부하놈이 부축을 해줘서야 겨우 두각두각하며 걸어 나오는데 어디 보자! 이 좁은 날에 내 대가리를 찍었던 놈이 어나야! 에? 너지 이놈아! 짱쥔니라고 했던가? 하차! 너 이놈이 그렇게 쎄야! 그렇게 쎄면 오늘에도 어떻게 멋있게 이 내 대가리를 한번 찍어보지 그래니? 에? 왜? 오늘은 못하겠니? 왜나 일단 이미 코피가 터지고 이 먼지가 팔팔나게 얻어 터진 걸 봐 두 할빈은 또 그 앞에서 흐물넙적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날에도 했었는데 이 오늘이라고 못할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? 짱쥔이 다짜고짜 허리 뒷춤을 만지더니 이 도끼가 확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번에 이 두 할빈은 아주 크게 다쳤었는데 글쎄 두 할빈 이놈이 왼쪽 대가리통이 이 도끼에 맞아서 조금 부스러져서 이 움푸 파여들어갔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저번에 맞았던 곳이 채 아물지도 않았었는데 또 찍히니 더더욱 엄중해진 거였었는데 으악! 그러자 두 할빈은 또 머리통을 부여잡고는 뒤로 털썩 낮아 빠졌다고 합니다. 그러게 이 그냥 뒤에서 놈들이 쳐맞는 걸 가만히 구경이나 할 것이지 왜 또 그 앞에 나서서 흐물넙적거렸을까요? 이 두 할빈 이놈은 맞아도 싼 놈인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자그마한 아지트 안에 이 놈들이 40명이서 꽉 들어차 있는데도 그래도 감히 그들 대가리한테 도끼를 던진다고요? 짱주인 이놈은 이거 미친놈일까요? 하지만 이러한 미친놈들의 생각은 다른데요. 내는 이 도끼질을 해도 터지고 안 해도 터질텐데 왜 안 하냐고요? 조금이라도 복수를 할 수 있을 때 날려야겠죠. 이 짱주인이 스타트를 떼자 이 웬남과 왕후고 로방스도 벌떠락 들고 일어나는데 이 다들 각자 무기들을 빼들면서 와 하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. 갑자기 팡 하는 총소리가 나더니 그 웬남 일당들은 다른 으악 하고 후퇴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루어쥔이 이 놈들한테 산탄총을 팡 하고 먹인 거라고 합니다. 야 다른 총 하나 더 갖고 와봐라 루어쥔이 산탄총은 이 한방짜리였었으니 곁에 부하한테 넘기고 또 이 새 산탄총을 받아들어서는 철컹 장전을 하고는 이 대툭 팡 하고 또 한방을 먹여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웬남 일당은 죽었을까요? 네 그 시절이 구식 산탄총은 이 적이 대가리에 딱 대고 쏘지 않는 이상은 죽기 힘들다고 합니다. 그냥 1미터 2미터 앞에서 맞게 되면은 그 알갱이들이 이 몸을 파고들어서 겁나 뜨거워지고 아파 난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러한 알갱이들은 이 빼낼 수 있는 거는 빼내고 못 빼내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. 그 시절 흑사회 바닥에서 놀았던 건달들 치고 이 누구의 몸 속에 산탄총 알갱이가 한두 개씩 없었겠습니까? 다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평생 동안 품고 다니면서 살아야겠죠. 그리고 숫자리에서 또 척 꺼내 보여주면서 내 왕년에 여기에 한방 여기에 한방 이러면서 라떼식이 허풍을 늘어놓겠죠. 어떠야? 어? 또 멋있게 한번 해봐라? 로주인 이놈은 역시 행동대장을 할 놈인데 이놈이 앞에서 떡하니 앞장서서 이 분위기를 잡으니 그 부하놈들이 기세는 꺾일래야 꺾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밟아라! 로주인이 명력이 떨어지자 이놈들은 와! 하고 달려들어서 또 한바탕 쿵쾅쿵쾅 하고 밟아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 한참 동안 먼지가 펄펄 나게 패버리더니 잠깐만 잠깐만! 하고는 잘 관찰하는데 어이! 꿀케 어찌게! 그러면 또 웬난히 그 별로 아름답지 않은 가운데 손가락이 척 올라오는데 흥! 아이두겠다야! 야 내를 데려다가 채수 좀 시키고 또 밟아라! 오늘 이놈들이 꿇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다! 네! 이 두 하이밍이 조직에서 로주인이야말로 제일 지독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 짱쥐 일당을 질질 끌어서 세수대에다가 무릎 떠주며 씻으라고 하는데 여 웬난한 일당이 대충 뭐 푹푹하고 세수하게 하고는 또 패고 시키고 또 패고 시키고 연속 3번이나 반복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웬난한 일당들은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놈들은 굴른다는 소리는 없었고 온몸이 말도 안 되게 짓밟혀도 그 눈가리만은 계속해서 도끼를 품고 살아있었다고 합니다. 두 하이밍 형님 안 되겠습니다. 이놈들 얘네 두 다리를 다 못쓰게 만들어야겠습니다. 이러한 눈가리를 가진 놈들이는 죽어도 안 꾸는 놈들이에요. 하지만 그냥 이렇게 놔주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위험하죠. 이놈들을 아예 그냥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. 로주는 그 두 하이밍한테 한마디 툭 던지고는 두 하이밍이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 일을 진행시키는 거였답니다. 얘들아 진행시켜! 로주는 이 부하한테서 낙이 퍼럽게 선 시카를 건네잡더니 제일 먼저 짱쥔한테로 어슬렁 어슬렁 다가가는데 더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아라! 이 부하논들 두 명이서 그 짱쥔이 위에 목통을 앞으로 엎드리게 꽉 누르고 이 뒤에서 또 다른 부하논들이 두 다리를 꽉 잡는데 네 이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건 말입니다. 이제 전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. 전에 80년대에는 그냥 이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을 확 자르면 끝났잖아요? 하지만 90년대에 와서는 이 의학이 발달되면서 그렇게 자른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다시 이율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평생 불구로 못 만들겠죠? 하지만 말입니다. 의학이 발달할수록 이 건달놈들이 수단과 방법 또한 더더욱 발달되게 되는데 이놈들은 이제 발뒤꿈치 건을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종아리 제일 윗부분과 대퇴가 이어지는 그 뒷부분이 건을 자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는 그냥 발뒤꿈치를 자르는 것보다 이 난이도도 더 있었고 고통도 더더욱 심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칼로 그 종아리 뒷부분이 제일 위쪽에다가 콱 찔러놓고는 그 안에서 휙휙 저으면서 아킬레스건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. 이 감각으로 그 건을 찾아내고는 툭 잘라버리면 끝인데 하지만 마취도 없이 그 다리에다가 시칼을 꽂고 안에서 휙휙 저으면서 그 건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. 웬만한 놈들은 다리를 그냥 기절해 넘어간다고 하는데 뭐? 나를 불도로 만들겠다고? 너 이놈 나를 그냥 죽여라 이 놈아 내 목숨이 붙어있으면 이 너희네를 이 빨로 씹어서라도 모조리 죽여버린다 이 놈들아 그냥 나 죽여 하지만 이 조폭들이 왜 해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? 망명자들과 조폭들은 이게 완전히 다른데요. 조폭놈들은 망명자들에 비해 이 가진 게 많은데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안 하겠죠. 어이 짱쥔인아 좀 아플게다? 참아래? 로쥔인은 그 시퍼런 시카를 꽉 거머쥐고는 어슬렁 어슬렁 짱쥔인한테로 다가가는데 하지만 이때 이 문밖에 복도에서 구강구강구강 거리면서 웬놈들이 우르르 몰려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었당 하는 권총 소리가 나더니 옌총믹이 떡하니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이 옌총믹이 어떻게 나타난 거였을까요? 네 사실은 말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논들이 도착하는 걸 본 류쌍은 먼저 도망을 쳤었잖아요. 이 아지트를 빠져나온 류쌍은 대뜸 찌푸차를 타고 옌총믹이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날 마침 옌총믹이 당직을 서고 있었고 그 경찰서 안에서 TV를 보면서 축구를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류쌍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두 말도 필요 없이 권총 홀스터를 차고 이 당직을 서던 10명이 경찰과 함께 부랴부랴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. 네 이 자신들이 든든한 돈줄이 지금 끊기게 생겼는데 여부가 있겠습니까? 이 아지트 문허구에서 이 지키고 있던 두 건달 놈을 다짜고짜 제압하고는 또 자기네 경찰 두 명을 남기는데 너네 둘 이 문을 꽉 틀어막아라 알았나? 나의 명령이 없이 이곳에 빠져나가는 놈이 있으면 당장에서 발표해서 쏴 죽여도 된다! 네 이 옌총믹이 기세는 그야말로 살벌했다는데 여 계속해서 계단을 타고 쿵쾅쿵쾅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건물 천장에 대고 땅 하고 한방 날리는데 아들 꼼짝 말라! 내 경찰서장 옌총믹이다 이놈들아! 내 경찰이 이렇게 다짜고짜 총을 쏴도 되냐고요? 지금은 안되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냥 막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로지인 측의 놈들은 다들 찔러 얼어서는 이 무기들을 버리고 두 손을 바짝 드는데 그러면 이 외전의 초스는 경찰서장을 귓바망이까지 날려도 되는데 같은 조폭이란 놈들이 이렇게까지 겁을 먹은 거였을까요? 그 초스가 어떤 계급이고 이 두 할밍이 또 어떠한 계급입니까? 이 둘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겠는데 이 옌총믹이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. 뭐야 이것들이? 무리 싸움질이야? 뭐 뭐 나와 바디 쟁탈전 뭐 이런 게야? 너희 내 조폭놈들 잘 들어라! 이거 기차역은 이 너희 내 피래미 될 거가 아니다. 이 지역의 진정한 칸바즈는 바로 나! 옌총믹이다 이놈들아! 당장 못 굴켜! 옌총믹이 기세는 그게야말로 당당했었는데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? 체력이 더 신 조폭무리들이 나와 바디를 차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보면은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. 제가 이러한 아짜아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옌총믹이 큰소리 한 번 땅! 하고 치자 이 러진을 비롯해 모든 조폭놈들이 다들 납작 엎드리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두 할밍만 대가리를 부여잡고는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혹시 내 뇌지 모르니? 내 전에 그 너희 위쪽에 할빈의 공화국에 있었는데 말이다. 그리고 지금이 공화국장 서광국장님과는 호형호재하는 사이지. 어? 그래? 그러자 옌총믹이 얼굴 색이 확 바뀌면서 담배 한 대를 불 붙이면서 계속 해보라고 하는데요. 헉 이놈이 서국장 얘기를 하니 쫄았고 쫄았어. 그러자 두 할밍은 또 더덕 우쭈레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. 내 어저께도 그 서국장님과 함께 요 마장노디도 함께 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떡집도 같이 갔었다. 그러니 알았으면 애들 데리고 먼저 내려가 있어라. 그러면 내 요번일은 그냥 뭐 눈 감아주지 뭐. 그러자 옌총믹이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 두 할밍한테 다가가더니 첫 압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. 어쭈 그런 거였어. 그러자 로진도 이 분위기를 슬슬 보더니 대가리를 쳐들면서 툭툭 털면서 일어나는데 이 옌총믹은 또 헤헤 거리면서 얘기하는데 하 그러셨군요. 우리 서국장님과 호형호재하는 분이시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혹시 우리 할빈 공항국이 서국장님이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는 아십니까. 응? 그러자 두 할밍은 멍해지는데 이 인구 천만이나 되는 대도시에서 경찰 교통이 넘버원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. 하지만 이제 옌총믹이 얼굴 색이 확 변하면서 조용히 한마디만 하는데 서국장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바로 나의 친누나다 이놈아. 예? 그러면 이 기차역이 자그마한 경찰서는요. 전 할빈시에서 제일 복잡한 구역이었었으니 이 뒷돈 또한 제일 짭짤한 구역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매부와 처남 같은 관계가 아니면 이곳에서 어림도 없었겠는데요. 부 할빈은 워낙에 짭짤한테 또다시 도끼를 맞아서 지금 피가 줄줄 흘리고 있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요 악수에 딱 잡힌 채로 귓밤망이 16대로 얻어당겼다고 합니다. 어이구야 그런 거였어? 그러자 루어진도 요 재빠르게 다시 빛이 속도로 납작 기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 이놈들 다 끌고 가라 특히 저 전봇대처럼 기다란 놈 너 좀 있다가 따로 조용하게 다시 보자이 어이구야 그러자 루어진은 한숨을 치며 후회하는데 그렇게 놈들을 다 끌어내고 이 앤충민은 외나나한테 담배 한 대를 건네주는데 외나나 외만하면 성질 좀 죽이고 사다가 만약에 말이다 오늘 내 당직이 아니었더라면 어떡할래? 우리가 진짜 한 발자국이라도 늦게 왔더라면 이 너희네 이미 두 다리를 다 잃었어 그냥 조용하게 기차역이나 차지하고 예? 요 한 다리 몇 마리에 따박따박 먹어도 그게 얼마나 좋나 앤충민은 진심으로 그 외나나 걱정해주고 있는 거였었는데 그 시대에 경찰들 또한 피가 끊는 사나이들이 없었으니 몇 번 함께 술을 마시면 친해지게 되면 동생처럼 봐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들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요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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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나 일당은 아주 엄청 심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산탄총이 맞으면 둘째 치고 이 패고 시키고 패고 시키고 대체 얼마나 얻어 터진 거죠? 하여 다들 붕대를 둘둘둘둘 싸매고는 꼼짝달싹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이놈들은 아직 붕대를 못 풀고 있는데 이 문득 병신문이 발칭 열리면서 불청객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것은 바로 두하이밍 일당이었었는데 그러자 외나 일당은 이 이도도 못나고 바짝 긴장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놈들은 지금 칼도 못잡는 상황인데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겠는데요 하지만 하하하하 아그들아 형님이 또 왔다 어찌게 오늘에도 또 멋있게 도끼질 할 수 있겠니 아니면 또 경찰을 부를 수 있겠니 어디 니네 마음껏 해봐라 이것들아 이 두하이밍은 또 조폭들 스무 명을 이끌고 시퍼런 대낮부터 병원으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놈들은 금지길 놈들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또 어떻게 헤쳐나갈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퐁퐁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질